오늘은 종이잡기 35탄 컵을 접을 것입니다. 구멍까지 쯤 됐어요. 이게 잘 정리하면 물도 넣을 수 있어요. 물도 넣어서 넣을 수 있어요. 세모로 반을 접습니다. 또 세모로 반을 접습니다가 아니라 세모로 반을 접습니다. 또 세모로 반을 접습니다. 접니다. 여기 비슷한 이 선 있죠? 선에 맞춰서 접습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접습니다. 앞에 한 장은 앞고 뒤에 한 장은 뒤로 넘겨 접습니다. 완성입니다. 쉽죠? 네. 그런데 이렇게 키우는데 물도 들어간다는 게 신기합니다. 굉장히 신기하겠네요. 앞에 보여주고 뒤에 보여주세요. 뒷모습. 세울 수 있나요? 그리고 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자기가 이거 접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댓글로 써주세요. 그럼 빠이빠이. 조하니도 빠이빠이. 안 해요? 끝낼게요. 내가 아까 던진 거잖아. 휙. 안 해요. 두고 다섯.